2004년에 1군 무대에 데뷔한 메시는 지금까지 701골 299도움을 기록해왔다. PSG는 낭트를 4대2로 제압하면서 리그 3연승을 질주했고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다. 낭트전에서 메시는 1골을 기록했는데 플랍통산 1000번째 공격 포인트 달성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에서만 672골 269도움을 기록했고 PSG에서 지난 2년 동안 29골 30도움을 기록하며 이날 공격 포인트 1000개를 기록했다. 메시 라이벌로 굴리는 호날두와 최다골에서 동료를 잃었는데 모날두는 유럽 무대에서 무려 701골을 넣은 후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스로로 이적했다. 메시가 한 골을 더 넣는다면 유럽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게 된다. 한편 은바펜은 PSG에서 247경기 201골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등극했다. 1998년 12월생인 은바펜은 꾸준히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PSG에 계속해서 잔류한다며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대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